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별사 강철중입니다. 금요일 8월 31일 토요일인데요. A7에 대해서 알아들을 건데 어느덧 8월도 끝이 나고 있고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주주님들이 기다리시던 9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8월 달은 그래도 한 달간 조정이 있었던 7월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괜찮은 상승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8월 달 정말 좀 다사단에 했죠. 미국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해서 지수의 폭락도 있었고 4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달이었는데 자 이제 HLB 주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이 아닙니까? 약속의 9월이 다가왔는데 최근에 옆동네에서 FDA 승인이 나면서 엄청나게 수급이 몰렸었죠. 네 바로 옆동네 요한양양인데 수급이 몰리면서 아마 우리 HLB 주님들도 이런 뭔가 배신감과 실망감에 우리 HLB를 떠나고 요한양양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그래도 꿋꿋이 우리 HLB를 고수하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얼마나 주가가 상승을 해줄 건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장에서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주주님들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상승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 방법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집중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공짜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중간에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해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참 기대할 만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FDA 심사가 FDA 재심사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죠. 여기서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3월에 FDA 승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심사 서류 접수 후에 최대 2개월 늦으면 한 반년 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FDA 승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영업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이 효능과 안정성은 입증했다고 보고 이 판매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간암치료제 시장 경쟁사 중에 스위스 제약사로 로고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음료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이 우리 HLB의 나중 갔을 때 영업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인데 HLB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이 로슈 항암제보다 생존 기간이 약 한 3개월 가량 길었는데요. 생존 기간이 3개월이나 길었다는 건 그만큼 정말 파급력이 있는 메리트라고 봅니다. 이것만 봐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HLB가 FDA 승인 나서 판매를 했을 때 이 로슈를 제치고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FDA가 승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확실한 건 승인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 코스피 승인 요건은 전부 다 갖췄습니다. 코스피 이전 승인 요건이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이거 두 개 다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LB가 코스피 이전을 밀었죠. FDA 승인이 나면 코스피 이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HLB 입장에서는 승인이 당연히 될 거니까 일단은 코스피를 미룬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실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HLB 주가 가격이 8만 9천 8백 원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 고점인 9만 5천 원 9만 5천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이제 9월 달이고 9월 달 안에 무조건적으로 도달할 겁니다. 도달할 건데 여기서 아직은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때도 돌파하지 못했죠. 왜 못했죠? FDA 심사 제출이 안 됐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도 아직 제출하려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저항이 셀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FDA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9만 5천 원이 닿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가 눌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눌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하고 이 지지구간에서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FDA 승인 결과까지 이 저항구간과 지지구간에서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빨라도 9월 중 넘어가서 9월 중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기대감 때문에 저항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N자형 상승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서 있을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 수익금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비중을 늘려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신기한 매매를 하고 계신 주주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혼자서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고 하신 모양 제 개인 번호 적어놨으니까 연락 주세요. 문자요.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H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장전과 장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건데 당연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매매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 H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항서대학이 중국에 있는 항서대학이 명절 전에 소류를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명절 전까지 약 10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10거래일 동안 다시 한 번 반등을 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꼭 매수 기회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12만 9천원까지 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12만 9천원 이 구간에서 무조건 또 한 번 주가의 늘림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때 또 한 번 고점을 파악을 하고 다시 한 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덜어 가고요. 그 비중을 덜어간 수익금으로 다시 한 번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점 신호와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또 매매하시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이 HLB 한 번 혼쭐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따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전에 이 HLB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로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구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현재 3,300원대 있는 종목이고 9월달이죠. 다음 달부터 4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재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들도 굉장히 급등 릴레이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코로나 치료제도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 방지 차원으로 이 마스크 관련해서 의무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스크 의무화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적으로 껴야 했던 그 마스크 의무를 다시 한 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3,300원대에는 아직 급등하지 않는 종목 9월달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선물이라고 남겨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HLB 주저 여러분 우리 HLB 상승하냐? 물어들 보시는데요. 제 대답은 당연히 상승한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HLB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를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정해주시는데 이렇게 정해주시면 수익을 내시는데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런 목표가는 점쟁이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본동성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저 여러분들의 이런 시간 소요에 대한 기회 비용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저도 주변님들과 같이 라이브를 통해서 실전 매매를 하고 있고요. 같이 우리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누구나 원합니다.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고 나오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고 또 수익을 보고 나오는 이러한 복리식 매매를 누구나 원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서 우리 주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리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 중인데 이제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매일 수익 가능하십니다. 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신데요. 처음부터 많은 시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수자금 딱 100만원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한 달 차에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리고 2개월 차에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3개월 차에서는 400만원에서 800만원 4개월 차에서는 800만원에서 1600만원 그리고 5개월 차에서는 1600만원에서 32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금 3200만원씩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매달 3200만원씩 출금하셔서 저축도 하시고 생활비에 보탬도 하시면서 매달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래요. 이 모든 건 텔레그램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단기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캠핑 종목으로 제가 현재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스캠핑은 그때그때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주주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매매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매수 타점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같이 정보와 이슈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재 저와 같이 수익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손실은 이런 수익들로 다 상세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타랑 스킬핑 종목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요. 또 이렇게 검색도 해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가비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드렸는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텔레그램방에 매수가 44,300원 이하라고 하면서 제가 매수가를 드렸는데 보시면 44,300원 보이시죠. 그리고 또 아래 내리시면 매드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6,700원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중에 제일 수익이 많았던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 검색해 보시면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매수가 현대마린 솔루션이 11만 4,300원 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11만 4,300원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래 내려보시면 매드가까지 제가 현대마린 솔루션 매드가 19만 5,000원 으로 잡아드리면서 이날 제가 주제 여러분들에게 이건 단타 종목이지만 현재 재료가 좋아서 제가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종목들 모두 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하지만 시간상 모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주제 여러분들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로 1번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텔레그램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게 좀 서툴다 아니면 텔레그램방 입장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안에 각 상황별 대응책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고요. 대응 전략자로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료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정보들과 전망 이슈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응이라고 남겨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래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알고리즘을 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HLB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주제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9월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9월에 올 또 뭐가 있죠? 금리 인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제 여러분들 8월 한 달 고생을 많으셨고요. 9월도 저와 같이 대형적인 부분에 따라오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검사 강철중이었습니다.